투자하고 계시는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이 두 회사 관계가 없어요. 계약만 파기되면 사라져버리는?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빡 뚫으면 네 재산 영원이다.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그러면서 미국 상장 중국 기업도 겨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살펴보고 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라고 보면 예전에 배달의 민족 회사가 어느 나라 소속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리바바가 VIE라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본사가 케이만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VIE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미국 상장된 중국 기업이 건들기도 되게 애매한 구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가 투자하기도 조금 애매한 구조이기도 한데 예전에 18년 만에 마윈이 알리바바 그만둘 때 이제 알리바바 경영을 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온 거에도 이렇게 나와요. 가변 이익 실체 소유권을 포기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경영권에 손을 떼는데 소유권을 왜 포기하겠어요? 근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회사의 소유권이 아니라 가변 이익 실체 소유권을 포기했다. 뭔가 너무 어렵지 않아? 이상하고 이게 기사에 나온 건데 이게 중국에 있는 상장회사예요. 중국에 있는 상장회사인데 이게 뭐냐라고 보면 컴퍼니가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장회사 티커로는 알리바바면 바바겠죠? 그리고 이게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보통 미국에 많이 상장돼 있으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알리바바를 거래하시면 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럼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 회사가 중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중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 이 회사와 이 회사는 지분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계시는 회사가 이 회사고 중국에서 알리바바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인데 이 두 회사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본다면 이 상장돼 있는 회사는 중국에 그냥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 오프쇼어 PRC가 이게 중국이라는 뜻이고요. 오프쇼어 해외. 그러니까 중국 밖에 있는 게 이 하나인 거예요. 이게 중국 밖에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상장회사들이. 그리고 PRC 이거는 중국에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선 아래는 다 중국 안에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 회사는 중국 안에 있는 회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100%로. 하지만 이 회사도 사업권이 전혀 없어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정부에서 너 사업해도 되라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라이센스가 없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누구랑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냐라고 하면 얘를 갖고 있는 홀더스. 홀더. 홀더 아니에요? 홀더스 S가 붙어. 여러 명의 주주들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계약관계. 그러니까 이 중국에 실제 사업하고 있는 회사를 여러 명이 쪼개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보통 많이 없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거는. 근데 홀더스예요. 여러 명이 이거를 쪼개 갖고 있고 이 회사와 이 홀더스는 어떤 계약을 맺고 있냐라고 보면 이 회사는 차익금을 빌려줘요. 차익금을 빌려주고 빌려준 대신에 알리바바의 이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얘한테 주고요. 그리고 프록시. 의결권. 얘가 경영을 할 때, 이사회 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 경영권이 사실 이 의결권과 비슷한 내용이죠. 주주의 의결권이 결국 이사선출혈로 넘어가고 그게 경영권이 되는 거니까 의결권을 얘한테 다 넘겨요.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콜옵션을 갖고 있고 대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빌려준 돈으로 중국 회사들은 미국에 상장을 해서 상장 자금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 돈은 자회사로 넘어간 다음에 이 자회사가 이 주주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이 주주들한테 빌려줘. 그 다음에 알리바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주주들이 합치면 100%를 갖고 있으니까. 빌려주는 대신에 이 알리바바 중국 회사의 콜옵션과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홀더들이 통수를 치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냐. 라는 말의 대답을 얘네들이 이 알리바바를 상장할 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이게 알리바바를 상장할 때 상장 보고서 같은 데다 이들이 쓴 말이에요. 이 이들이 쓴 말을 이제 제가 한국어로 해석을 조금 해드리자면 베리어블 엔트리의 이것들이 중국의 해외 투자를 관련된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규정들이 혹은 해석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중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 우리는 우리 여기에서의 우리는 요 우리예요. 우리 얘가 상장돼 있으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투자를 한 우리는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요게 핵심이에요. 운영권에 대한 운영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 인테레스트 권리라고 하면 맞나? 어쨌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을 강요당할 수 있다. 권리를 포기함을 강요당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만 몇 개 보면은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의 해석만 바뀌어도 해석 규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 해석만 바뀌어도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강요받을 수 있어요. 상장할 때 써놨어. 우리가 한마디로 너 중국 정부가 빡 돌면 이 재산 영원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빡 돌면 재산은 영원이 됩니다. 라고 써놨어. 근데 이게 봐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여기에 투자했고 얘에 투자했고 얘는 돈만 빌려준 거예요. 돈만 빌려줬어. 그리고 콜옵션이나 이걸 갖고 있는데 이 투자 제한이 안 되면 너는 이거 갚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돈만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론 어그리먼트니까 돈만 갚아도 돼. 그럼 왜 콜옵션 안 줬냐고 하면 정부가 하면 안 된데 라고 하면 끝인 거야. 그게 뒤에 써놓은 거예요. 여기 뒤에.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 사람들은 얘가 상승해도 상승을 못 받을 수 있는 중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구조예요. 이게 중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해외에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들은 대부분 이 VIE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진짜로 중국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이 계약이 파기될 수 있고요. 이 계약만 파기되면 이 두 투자한 회사와 실제 회사와의 관계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또 너무 이제 리스크 어버스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보실 때 약간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금은 회수 가능한 건가요? 상장하는 그 시점에 들어간 사람은 론 어그리먼트니까 회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0만 원짜리가 10배 올랐으면 이제 천만 원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 플러스 이자 이 계약에 따르면 이 밑에 계약이 없어지면 이 계약이 없어지면 그냥 상장한 그 자금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김태희가 예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때마침 얘가 B잖아요. 그래서 B랑 결혼 계약을 맞은 B에 이제 깡에 투자를 한 그런 느낌이랄까?